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15일 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.20% 상승 코스닥은 보압으로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끄린 매도세가 좀 나와서 아쉽긴 합니다만 외국인 선물을 왔다갔다 하다가 막판에 2600개 매수해 주면서 상승으로 이끌었구요 자 연기금이 800억 코스피 매수해 줬구요 코스닥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권 증시도 한번 먼저 챙겨보자면요 자 상해종합 0.92% 하락 니케이 0.96% 상승 대만 0.92% 상승 항생 0.69% 하락이니까 아 중화권 뭐 대만을 같이 중화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해와 항생 홍콩이 약세 보였던 반면에 니케이 그리고 대만은 양원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시멘트주 오늘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아 지금 재고 부족과 가격 인상 압박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초강세 보이고 있다 라는 뉴스 나오고 있구요 자 그리고 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 나토와 손잡고 북한 중국 러시아 동시 저격 그죠? 북한은 핵 화학 전투력과 탄도미사일 제거해야 된다 중국 구조적 도전약이 책임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요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빠졌는데요 나중에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구요 HMM도 산업은행 3000억 규모 CB 주식전환 소식에 4% 주가 하락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광판 보면서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참 아쉽게도 어저께 제법 강세보이면서 셀트리온 반등 아... 해서 되게 좋아하라 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좀 토해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좀 아쉬운 흐름이구요 자 전기전자 비교적 양호한 흐름 자동차 약간 눌려 있습니다만 눌리목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현대차 매수 의견도 좀 드렸죠 그리고 2차전지에서 아침에 SK이노베이션 잘 봐라 그랬는데 4% 인근까지 강한 상승세 보이는 2차전지 그리고 철강은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만 조선 건설이 좀 주춤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구요 자 금융주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은 아... 2차전지 섹터에 SK이노베이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렸던 YG엔터 상당히 강세보이면서 정거점 인근에서 좀 밀리는 상황 보입니다만 엔터테인먼트가 강세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려시멘트 25% 까지 상당히 급등하면서 최근에 건설주 양호한 흐름과 맞물려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HMM 4% 인근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항공주들도 좀 쉬어가고 여행주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효성그룹들 효성그룹에 있는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 3형제가 상당히 양호하게 오늘 또 강세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멘트 좀 전에 말씀드렸고 시멘트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회 이 정도인데요 건설경기와 맞물려서 아까 재고 부족하다 그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죠 자 현대로템 7%대 급락입니다 그죠 여기 내려오면요 여기까지 21일 인근까지 내려오면 땡큐하고 또 이제 주워 담아야죠 최근에 기간 외국인 좀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 어느 정도 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토 이야기는 오면서 그죠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한꺼번에 아 잡겠다 그죠 그런 구상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려오면 내수하면 될 테고요 자 이런 강하게 올라갔다가 올선 이탈하는 장대 저의 음법은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 시거날이에요 가만 틀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기 오중 대박 그리고 퀸덤 퀸덤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 주식 어렵나요 두 번째 시간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런 거 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 잘 보자 자 여기 매수 포인트 앞전 강의 해드린 거에 의하면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 이건 뭐다 매수 포인트 거든요 오늘 매수했어도 상관없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닥터케인의 SK이노베이션을 잘 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아갑니다 그죠 딴 거 다 날아갔느냐 노 딴 거는 주춤주춤 그죠 LG압 주춤주춤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는 이제 돌파 시도는 옵니다만 빅3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가장 양호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야 효성그룹의 반등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나와라 둘 다 아직까지 추세에 회복 못했습니다 효성 TNC 효성 TNC는 아 추세 많이 안 무너지니까 또 강하게 가죠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세계 중에 가장 강하게 가는 이유 저보고 한번 대발화 한다면요 뭐 때문에 잘 봐요 효성첨단 소재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반등 넘었는데 60일권에 저항이죠 그 다음 효성화학 무너졌어요 60일 그러니까 20일 60일에 저항받고 있죠 8% 오르긴 했습니다만 효성화학보다 효성 TNC가 더 잘 갈 것입니다 효성화학보다 효성 TNC가 더 잘 갈 거에요 여기는 없어요 위로 그죠 강하게 장대양봉 뛰었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데 아 이건 못쌉요 못쌉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해야 되겠죠 자 저런 조그만 차이를 여러분들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엔터테인먼트 보복소비 관련되어 있는 어 섹터라 해도 무관하죠 자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요 뮤지컬 공연 할텐데 할인 어 할인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메일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화가 오거든요 회사로 자 그만큼 이제 공연 다시 재개되고 하면요 엔터 안 그래도 어 온라인상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음반 판매량 상당한 판매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해버리면 이건 뭐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죠 YG 엔터 일단 아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자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챙겨봐야죠 아 아쉬워요 여기 셀트리온이 밀리는거 지극히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왜 61인건 저항이지 않습니까 28만원 저항권이거든요 근데 좀 세게 밀렸어요 어저께 올라간거에 어저께 뭐 그죠 뭐 5% 정도 가긴 갔습니다만 그래도 2.1이면 제보 많이 밀렸잖아요 한 1% 내외로 밀렸어요 좀 더 양호한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자 대본의 JP모건 사도로 아 팔죠 어저께는 사도니 왜 여기 한번 더 뛰어오르면요 안 되거든요 공매도 때리는 입장에서는요 이거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항권에서 그냥 죽으라고 또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겨내고 올라타야 됩니다 뭐처럼 일단 나중에 또 뭐 다른 형제들 봐야 되겠습니다 신풍제약처럼 강하게 올라타면요 셔커버링들이 놀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근데 이렇게 미는데 밀려버리죠 그러면 공매도 더 세게 들어옵니다 공격 밑으로 꼬꾸라지면 안 돼요 셀틴 헬스케어도 누가 매도했다 JP모건 그쵸 아쉬워요 오늘 상당히 좀 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왜 저항권이니까 저항권이니까 당연한 건데 어저께 그렇게 강하게 가고 하면요 한 번 더 빵 치고 가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게 밀려버립니다 아쉬워요 자 셀티룬 제약이 뭐 4% 밀렸습니다만 어저께 워낙 뭐 12% 때 갔으니까 3분의 1 정도 조정 받은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셀티룬 제약이 현재는 모양이 가장 괜찮습니다 현재 내일 빨리 반등 해내야 됩니다 반등 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카카오가 먼저 치고 간 상황에서 네이버도 이제 나도 가자 하면서 좀 쫓아오는 그런 모습 네이버가 이제 우상량 다 틀어냈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다면 네이버에도 관심 한 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면세점 이런 쪽들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 이제 여전히 아 보복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만 대 29만 9천원에서 60일인 거니까 반등 한 번 나올 거 같아서 일단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요 뭐 주가 반등 한 번 나올 수 있는 권역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개통 반등도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애경산업과 같은 종목들 자 이런 부위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이제 눌리목에서 반등을 할지 빠질지 좀 봐야되겠고 클래시스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HMM 아까 시비 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위로 아 20일 인근에서 20일이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 밀리죠 또 반등하는데 또 밀리죠 이러면 힘있게 추가로 신고가 가기 보다는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자 52주 신고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한방에 뛰 넘지 못하고 이렇게 비실비실하죠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변죽을 좀 올립니다 어떤 신고가 인근에서 좀 강하게 강하게 한번 치고 가면서 랠리를 해주면 참 좋을텐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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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올까 싶어 시장들이 시장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죠 양호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봐요 그냥 스트레트로 신고가 인근까지 다 왔어요 그죠 중국도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중국도 올라타고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아직까지 완전 테이플링을 아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슬쩍슬쩍 아 예방주사 맞듯이 자 시장이 이제 우리가 연준이 내지는 정부가 원하는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해냈으니 이제 조금 줄일 때 됐습니다 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아 제롬 파월 의장이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파장이 좀 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연방 은행 총재들이 테이플링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슬슬 흘린다 그런 예방주사 차원 정도로 그렇게 흘려놓고 뭐 7 8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왜 갑자기 그죠 테이플링 한다 자산 매입 축소한다 금리 올려버린다 갑자기 해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크게 받거든요 그럼 실컷 올려난 시장 너무 갑자기 급락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러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아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면 좋다 자 신고가 갈 때 기관외국이 쌍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뚫어버려야 좋고요 시장 아 출세 전환에 대한 우려는요 60일 121 여기 거의 다 붙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확 무너지는 3000대로 다시 내려가는 310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이 상황이 오지 않으면 시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확실해요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아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아 세일 아 6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플러스 원 3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아 연장해 드리는 세일을 하고 있으니깐요 다른 아 전문가들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6시간 반 동안 아 풀타임으로 시장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즉각적인 리딩 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아낌없이 기법이라든지 모든 노하우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아 카페 링크 화살표 방송 안내에 걸려 있으니깐요 들어가서 한번 아 수익공개 그리고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 주식 기초다지는데 아무 지장없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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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